지난 2015년 7월에 창단된 4월의 꿈 합창단이 사범을 맞아 오는 4월 21일 저녁 7시에 페어뷰 라이벌러리 티에러에서 제3회 전개 공연에 개최합니다. 희망의 봄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70여 년의 남북 간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함으로써 남과 북의 자유로운 이상가족 상봉과 공동경제협력으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선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담아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 홀로 아리랑과 철망 앞에서 징녀에게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등을 부를 예정입니다. 특히 이번 공연에선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노래들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김승엽 단장이 끌고 김영직 지휘자가 지도하는 4월의 꿈 합창단 공연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 647-293-1730번으로 문의하셔 희망과 함께하는 새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